네 여러분들 오늘 게임은 포켓몬빵을 숨겼다 오늘 포켓몬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볼거에요 위에 있는 귀여운 포켓몬을 보이세요? 네! 피카츄라 이주 파일리코기기 오늘 포켓몬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켓몬마스가 되기 위해서 꺼내볼거에요 이제 이 게임은 포켓몬빵을 찾으면 되는거에요 어디있을까? 포켓몬보라네 짜자잔 뭐야 진짜 난 구름 뒤에 숨겨져있을 줄 알았는데 한번 포켓몬 빵을 뜯어서 뿌티실! 아 돈가스 돈가스래 또도가스인데 원래는 다시 뽑는거 있나? 다시 뽑아볼까? 야돌았나? 야돌았나? 아 둘 다 안좋은거네 어? 파일이다 파일이가 안고있다! 안고있다! 이거 뭐야? 한번 어? 뭐야? 물이잖아 이거 어떡하라고? 설마 죽이라는 뜻? 뿌리라고 뿌리라고? 뿌리도 물을 뿌려? 파일이는 불이 꺼지면 죽어버린다고 안돼! 파일아 이거 뿌려도 될까? 파일 파일! 뿌리지 말라고 안돼! 파일을 없애고 포켓몬빵을 얻었는데 이거 이득이야? 짱이득 성공이다! 찾았다! 포개피를 얻었어! 오가피래 포개플랩! 뭐야 이거 이 꼬부기 형 기능 니아가 해줬으면 좋겠어 꼬부까몽 꼬부가 너 포켓몬빵 어디다 놨어? 어? 내 등껍질에 있긴 한데 줄 수가 없어 이래도? 이래도? 그 그만 미안해 아 그러니까 포켓몬빵 어디다 놨다니까? 내 등껍질 안에 있는데 그건 너한테 줄 수 없어 으아아아아아악 너무 잔인해 너는 안되겠다 이 녀석 빨리 달라고! 으아아아아아악 넌 안되겠다 너 어디다 놨어 빨리 말해 등껍질 안에 있긴 한데 너한테 줄 순 없어 넌 진짜 아! 이 녀석이 으아아악 줄 게구냥 좀 잔인한거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잔인한 게임이었어 이거 동신빠괴야 동신빠괴 성공 강카래 갔는데? 오! 파이링 나왔다 파이링 근데 불꽃이 없는 파이링 아까 껐잖아 아 너무 잔인한데? 오케이 다음 스테이 łat 자, 포켓몬빵 사러 이제 편의점에 가는 것 같습니다. 어? 편의점이 있네? 편의점에 있겠지. 7분 11분. 포켓몬빵이니까. 친구들 안녕, 난 오박사란다. 너희들이 찾는 포켓몬빵은 모두 요 녀석이 가져갔단다. 다른 곳을 찾아보렴. 아, 이거 내가 산 건가, 여기? 그러면은... 시엔에 있겠지, 시엔에. 시엔, 시엔? 자, 포켓몬빵을 찾아 여기까지 왔구나. 자, 그럼 다음 편의점으로 당장 이동하렴. 다 팔렸다 한다? 절대 줄 수 없지. 아니, 어딨어. 마이스탑? 마이스탑? 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번에 뿌띠실은 뮤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따뜻! 어, 도복초? 야, 좋다, 도복초. 귀엽다. 귀여운데? 네, 리셀러는 진흙대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셀러가 뭐냐면 빵을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저희 같은 사람들 파는 거죠. 포켓몬빵 팔아요. 뭐지? 또 품절인가? 소기팜. 개등반응. 어우, 진짜 비싸다. 너무 비싼데 띠뿌씨를 위해서 사야겠다. 뮤치 뽑아야 되니까 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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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남은 거 내가 샀다. 이미 있었네. 아, 리셀러한테 사지 말고 바로 편의점에 들어가면 되겠다. 안 사요, 안 사요. 포켓몬빵 품절. 응, 안 사. 응, 안 사. 응, 안 사. 들어갈 거야. 응, 안 사. 응, 안 사. 안 돼. 이사기꾼. 으악. 성공이다. 성공이다. 오! 어, 아까 나왔던 거. 야, 돌았나. 야, 돌았나. 야, 돌았나. 야, 돌았나. 야, 돌았나. 아, 욕하는 거였어, 이거? 야, 돌았나. 다음 단계. 야옹이다. 포켓몬빵이 한 개 남았는데 지금 야옹이야. 먼저 갔다옹. 야, 야, 너 야옹이 저기 안서? 먼저 갔다옹. 야옹으로 지옹. 어우, 너 너무 빠르다옹. 나구이 멈추네옹. 빠르다옹. 야옹. 응, 수고. 내 거야. 야옹. 노릅다옹. 개또다제. 넘어다옹. 과연? 어? 어? 지구 나왔는데 지구? 이 녀석도 포켓몬이었어? 제일 별론데? 아, 진짜 별로다. 내가 나왔네. 어,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호빵. 네 개 남았대. 아, 선착순이야? 어떻게 해? 어, 네 명 다 썼는데? 빨리 새치기 해, 새치기. 새치기 해? 새치기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개치기 하지 마라. 개치기 하지 마라. 아, 한 대 맞았어. 어? 아, 나 알겠다. 어, 뭔데? 지구의 가방. 어? 지구의 가방을? 어? 어? 한 명을 넣는 거지? 설마? 에이, 설마? 이걸 어떻게 사람을 넣냐? 한 명을 넣어. 한 명을 넣어. 너를 정했다. 왜? 잡혔지? 어? 그깟주는 없는데? 그깟주가 감전? 설마. 아, 안 돼. 야, 이거. 이거 동신박이 게임 맞다니까. 네? 역시 난 천재야. 어? 안 돼. 왜 한 번 더 눌러. 아, 죽을 줄 몰랐지? 이런 게임이 다 있어. 구독. 정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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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개 나? 어? 어, 이런 거 보듯이 네 개야? 어? 어? 아니지, 한 개지? 과연? 아! 돈까스. 난 치즈 돈까스가 좋아. 뭐야? 돈을 가져가서. 저희 현금이 처음 밖에 없어서 돈을 좀 찾아. 엄마 가방을 그냥 뒤지면 엄마 가방 하나씩. 아니, 엄마 가방이 제일 빠르기네. 근데 돈은 또 샤넬 백이시네. 엄마 가방이 안 열리는데? 폰밖에 없나 그러면? 어, 폰 있다. 어? 바니마켓. 바니마켓에 카메라를 엄마 걸로 찍어서 올리자. 왜? 그럼 팔아서 돈이 많았으니까. 바니마켓에 엄마의 가방을 팔아? 아. 그렇지. 팔아서 올리자. 그럼 이거 엄마 가방을 팔자고? 그렇지. 팔아버려자. 어? 정말 뜨거운 효자구나. 하하하하. 촬영에서? 이거 명심인데? 이거를 엄마 가방을 구쳐내네. 겨우 구쳐? 100만원은 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팔자. 우리는 포켓몬빵이 더 중요해. 바로 팔기.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따라 올리는 거지? 어? 팔랐어. 그리고 바니마켓 들어가서? 어? 애완용 개미 팔아요. 잠깐. 이거 왜 빵? 아, 저거 사고 싶은데? 애완용 개미? 난 저거 사고 싶긴 한데. 가짜분 애완 모기도. 아. 사볼까? 궁금하잖아. 아니야. 빵이나 사. 알았어. 빵 팔아요. 만원이야. 어, 살 수 있구나. 빵 팔아요. 팝니다. 네고X. 이거 사려고 학교 안감. 사보자. 매너 온도 80도래. 뭐야. 야, 만원 주고 샀어. 근데 빵을. 아, 오케이 이거 다. 어? 꿀벌레 나왔다. 그니까 샤넬이랑 꿀벌레랑 바꾼 거네. 그치. 어? 뭐야. 왜 이거 그냥 줘. 왜 대놓고 있네. 뭐야. 포켓몬빵. 내 이름은 로이. 가져간 듯. 나간 다음에. 음. 클릭이 안 돼. 음. 끝난 것 같군. 어? 헉. 갔다. 아, 내가 숨으면 가는구나. 사다리를 가지고. 어? 어, 삽도 있네? 삽. 삽을 바닥에다 깔아 놓으면 제가 밟고 아야 하지 않을까? 어. 아니야. 사다리를. 공사중을 먼저 가지고. 공사중을 앞에 놓는 거지. 아, 오케이. 알았어. 이겸은.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삽으로. 바나나를 파는 거였어요. 응? 아하. 그니까? 이거 올라가서 먹고. 그 위에. 그 위에 흙을 덮는 거였어요. 바나나 위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먹으면 되나? 아닌데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네, 먹어요. 똑같아요. 아까까지. 먹고. 껍질을 챙긴 다음에. 껍질을 챙겨서. 넘어가서. 껍질 놓고. 삽으로. 땅을 파고. 아, 옆에 있은 흙을 담는다고? 네. 그리고 그 흙을. 바나나한테. 아. 오. 그 다음에 숨으면. 숨어있으면. 아. 아. 와. 위로 넘었다. 와. 이걸 몰랐네. 어우. 몰랐어. 어렵네. 오오오. 피카츄. 좀 이상한 피카츠네. 나도. 끝났네 끝났네 끝났네. 아 끝났다 끝났어. 빠른 예정. 업데이트 예정. 업데이트 예정이네. 아 재밌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거 오늘. 티뿔실. 이만큼 모았고요. 피카츄가 대박이네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자 어쨌든 오늘 포켓몬빵을 숨겼다! 플레이해보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